아.. 괜히 안보이게 갈라다가 그러니까.. 생각보다 너무 빨랐는데 미탈이 경규야.. 근데 이거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저희가 이기면요? 너네가 이기면 나머지는 다 너가 하는 거? 병구형이 지금 2승이잖아 그쵸 병구형은 이기면 계속.. 최대 4승까지 그거 아니에요? 최대 4승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재호님이 이겨도 너가 하는 거고 네 그쵸 재호형이 지면은 재호형 좀 이따 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센터팔벨럭인데? 야.. 시원지원하게 하는데? 어 근데 파일럴 리치가 뭐지? 파일럴 리치는 센터팔벨럭 아닌데? 아.. 아.. 센터팔벨럭 해줘야 되는데 센터팔벨럭 안하면 진짜 풍성이다 이거 어.. 제발 1군 찍어라.. 안 찍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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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 근데 1회도 14질을 만약에 안하고 그냥 드라하면은 피해 줄깍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DBS란이라 8배럭인데? 네..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토스도 드라뜨기 전에 프로브로만 막아야 돼가지고 약간 저그전 8배럭처럼 한 2마린 3마린대 타이밍 있긴 하거든요 이어벙커 해가지고 보냐 못 보냐도 중요하겠네 너 서치이신 거 같은데? 아냐 포어 서치 많이 서치다 와.. 노 서치네? 어.. 질럿 안 찍었어 질럿 안 찍었어 아.. 안 찍는다 질럿 아.. 파일런 서치구나 서치가 좀.. 애매하네 오.. 이거 7시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 오케이 아.. 그런다 오.. 안 들켰다 안 들켰다 아.. 난 최악인데? 안 들켰다 안 들켰어 제발.. 이게 3분 10초까지 시간 있거든요 드라뜨기 전까지 20초 남았어요 드라뜨려면 아 근데 좀 멀게 이어지는구나 아.. 아예 안 보이게 이제 알았는데 오.. 오.. 컨 좋았다 나이스 아.. 프로브가 딜을 해야 돼 공커화 완성 들어가 아니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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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런 토스 말리는데 프로 꽤 많이 잡히는데요 들어가 아.. 베스트샵 맛있다 오.. 오.. 아 이건 막아도 불리하겠다 아.. 그래도 돼? 마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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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거 뒤에 펌프하면서 그냥 팩 더블을 생각인가 보네 그런 거 같아 파워비 언제 되지? 한 4분 20초 30초? 오! 드럭 빨려! 와.. 쉴드 배터리 쓰려고 가스 파일런 투자 깨겠다 이거 깨지는 것도 아프다 아 게임 져 있는데? 아 근데 이거 살리려고? 배터리! 아 빼야돼! 오! 3마리 나이스 가스 파일런을 살리긴 했네 그래도 커맨드 벙커 아 프로포 조금만 덜 잡혔으면 유리했겠는데 선노브 했네 토스는 지금 테라린 상황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니까 어 이게 뭐가 올지 모르니까 드라도 다 못 뛰고 상황은 좋네 안 좋은데? 좋네요 입군 차이가 좀 날 거야 이게 그쵸 나 안 받아 아 고치러 가는 건가? 뭐게? 너 왜 이렇게 빨리 붙였지? 회사 흠 Truman SP 들어가지나? 아 안 들어가지네 아리 서브가 한 여덟 마리 정도 잡힛나? 네다 한 네다섯 마리? 리버 리버 변수 노리네요 리버 리버가 좀 빠르긴 한데 엠데이가 좀 빠르다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탱크만 찍는다고 하면은 거의 한 5탱크도 뜨겠다 와 많이 불리하네 그러면 그쵸 근데 제호형은 아마도 벌쳐 할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원탱 벌쳐 터렛 누르면서 어 졌어 오른쪽 드라 아 오른쪽 드라 벌쳐네요 이거 벌쳐면은 약간 원탱 더 따위면 큰일 나긴 하는데 정면은 아픈데? 원탱 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리버랑 정면을 들어가는거?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느낌이 설마 시로 나르기야 헷갈렸나 와 근데 진짜 과감하게 근데 엠베 딱 보이긴 한다 딱 보였다 딱 보였다 딱 보였다 딱 보였다 오 안될거 같은데 마인업 안되나? 짤막이다 짤막이다 이제 마인업도 곧 되거든요 이제 마인업도 곧 되거든요 어 혹시 그냥 게임 못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네 아 안돼 거기 셔틀 어 터지겠다 이거 빨리 먼저 탱크 살려 아 아 이러면 좀 휘둘리는데 오오 리버가 거의 떼거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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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오 이러면서 캐리어? 그니까요. 아 이거 애매한데? 캐리어가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아 캐리어가 좀 빠른데 생각보다? 원게이트 캐리어네? 와 지린다 병부형 진짜 와 캐리어를 가면 몇 개의 수가 있는 거야? 원게이트 리버 캐리어야 아 불다 아 뭔가 또 불안하다 와 지린다 캐리어 불안하다 불안해 오 이거 질렀지나? 뭐 드라븐 퇴어 왔으면 또 피해줄 수 있는데? 투리버 타있을걸요? 어어? 오 리버 터졌다 또 터진다 아 까비 이거는 이거는 야야야 비켜 아 어어? 와 투리버가 타있네? 아 개잘하는데? 아 개잘하는데? 와 이거 너무 애매하다 지금 2팩 밖에 없어서 타이밍도 못 나갈텐데 와 유리하다 많이 이제 와 병부형 개지린다 필이형 아 스타포트 올렸네 아 리버 안돼 안돼요 회원 코빈 아 저거 살려보내가 안돼요 아 와 상컴을 지었네 근데? 아 리버 너무 잘쓰는데 와 안죽어 오 잡았다 잡았다 와 다행이다 아 SCP 왜 안죽어 저거 아 근데 너무 불리해 빨리 스케이라도 달아서 확인을 해야되는데 리버는 저렇게 비껴맞으면 데미지가 50밖에 안들어가는구나 50이나 되나? 50? 응 50 50 아 캐리어가 너무 빨라 이거 진짜 아직도 2팩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하겠다 캐리어 지금 막 떴는데 아 아 리버 또 왔어 문진에 아 아 스캔 뿌렸는데 캐리어가 떠있어 아 어지럽겠다 테라 와 개잘하는데 아 100리어 오골보 셀프는 어때? 근데 또 약간 캐리어 쓰면 키스가 괜찮죠 나의 작종이 성공했나? 굿나잇 선택해버리기 아 망했다 망했어 아 근데 병구형이 결국 4승해도 내가 1승 해야되잖아 꽤긴 하죠 아 근데 병구형 테란전은 진짜 잘한다 아 개 코스네 이럴때 제호형이 많이 하는게 오! 3스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네 이럴때 3스타 많이 하거든요 그게 병구형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아실거야 지금 여기 옵저버 팩토리에 떠있는거 보면 팩이 너무 없어서 그니까 팩이 안 늘어나서 아무튼 예상하실거에요 아 근데 4캐리오야 벌써? 어지럽다 골리앗이 6개밖에 없는데 지금 골리앗이 6개밖에 없는데 지금 골리앗이 6개밖에 없는데 지금 아 골리앗 난 그래도 없는데 접히면 안돼 세홍 아 이거 셔틀이랑 본진올라그런가 아 좋은데? 근데 와인에 보여서 다행히 데뷔은 되있긴 하거든요 아 저거에 레이스 듣기면 안되는데 레이스를 보면은 이게 좋은데 리버? 몇개야 하나? 어어어 골리앗 뭐해? 셔틀 잡으려고 어 캐리어를 상대 못하는데 레이스 한 한분을 모아야되지 않아? 어 근데 지금 클로킹 되자마자 이거 하면은 지금 옵저버가 없어서 오 아 근데 이젠 눈치채겠다 못챌수가 없다 이젠 캐리어 좀만 더 무리해줘 아 매는거 보니까 눈치챘나보다 어 옵저버랑 드라군이랑 막 묶었어 어 근데 옵저버를 안 뽑고 계시긴 하는데 아 아직 눈치채 못챘나 오 레머지 생각하나 아 아 3스탄 3스탄 좋은데 옵저버가 지금 떠있는게 두 대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아 이거 팩토리 옵저번만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이거 캐리어가 공격 와주면은 한번 잘하면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레이스 어 여기 왜 비어있지 어 이거 지금 받아 먹으러 가자 지금이야 레이스 레이스 어 레이스 많은데 지금 지금 아니야? 재호 형? 지금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얼마나 모으려고 지금 지금 이거 아 근데 가는 길에 이거 옵저버에 걸리긴 하는데 이거 볼 수 있나? 박스 해줘 보면은 진짜 박스 잘 보고 있어야겠다 센터 드라 아 마인 밟아라 제발 아 지금 레이스 가자 형 아 지금 안가면 병록 다 죽잖아요 아 팩토리 옅다가 들리고 있네 아 지금 옵저버 하나밖에 없어 형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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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잡았다 가리 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아 하나 더 왔다 나이스 어 근데 이미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어? 아 근데 3캐리어 또 치켜있구나 어 3스타라서 아 빡세다 어 캐논 먼저 깨는 판다들 많이 쌌네 캐논 먼저 깨는 판다들 많이 쌌네 캐논 먼저 깨는 아 캐리어 어 잠깐만 이거 어? 어? 어 배터리 아 우와 우와 셀틀 좋았다 셀틀 좋았다 어? 이렇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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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혔는데? 지금 타이밍인가? 아니 토스가 지금 4게이트밖에 없어서 지산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어? 어? 설마? 제울이? 이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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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9시만 밀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대장 나 nue 근데 이거 자리가 자리가 어어 테라인이 너무 좋아서 자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테라인이? 자리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걸 이긴다고? 이걸? 이제 다시 모아야 되네? 아니 월튼 6시랑 5시랑 모는데 갑자기? 지금 게이트를 못 늘려가지고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근데 정면에 지금 캐리어 상대할게 수석이 없는데? 아 근데 열심히 밀리는 건 아픈데? 왜 호덕이 골리아지 하나도 안 나오냐? 아 이거 또 병구 형식 이상한 게임 나오겠다 지금 구캐리어까지 찍혀있거든요 아옵저버가 너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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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레이스로 막을라고 골리아가 안찍었구나 아 근데 우리 안마당 장원이 철학 받으면 안 되는데? 어옵저버 다 잡은거 아니야? 아옵저버 다 잡혔다 아옵저버 다 잡혔다 아옵저버다 와옵저버 소고히 잊었는데 탈타 놓쳤네 아옵저버가 찾아왔다 어 근데 바로바로 잡았다 오 아 인공막혀가지고 옵저버가 안찍혀있었어 아 졌다 이제 와..이걸 이겨? 와 이제 내가 1승만 하면 되네 야 근데 이걸 이겨네 서로 잘 주고받네 그니까 서로 이게 환수환수가 미쳤네 테리오 근데 다시 3대? 이제 테라니 여기 아 레이스 또 모으네 커맨드가 지금 2개 돌아가서 탁페리오 그래도? 야 베이트 좀만 더 있었으면 지상 저거 이렇게 까지 오 드람 흘린다 펑 아 옥조버 제발 아 옥조버 왜 이렇게 잘 끊냐 아 이젠 진짜 어 하나 더 왔어 곤드 페란도 좌원 하나긴 한데 와 이제 레이스 그만 찍고 골리암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파일런이 계속 막혀가지고 어..프러브가 안 붙는다 그러네 아 근데 6시도 들켰고 약간 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쇼트류.. 어 쇼트류 뭐 타있지? 안타있나봐 그냥 인구수 줄이려고 던졌나보네 그냥 인구수 줄이려고 던졌나보네 그냥 인구수 줄이려고 던졌나보네 1시 1시 깨지면 이제 6시가 다거든요 도스 6시도 봤다 아이고 아 이제 그냥 다 모아서 가면은 되겠다 아 맞다 6시 레이스 살리고 나이스 아 진짜 파일런이 계속 막혀가지고 프러브만 좀 더 붙어있었어도 다 모아서 가자 다 모아서 가자 다 모아서 야 이 홀이기네 진짜 아 그 스킬 나왔다 커맨드 띄우기 야 진짜 레이스 한 방에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건물만 깨도 되겠다 그냥 무시하고 건물만 깨도 되겠다 사람도 이제 없는데 아무것도 어 커맨드 마법 깨자 어 커맨드 어 이 와중에 사비력이네 어 그러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제보여 아 내가 1세 아 너무 아깝다 어 뭐 빨리 말 잘했어 너 으아 앗 앗 앗 앗 아멘